성인 남성 3명 중 1명, 여성 절반이 단백질 섭취 9초! 나이 들수록 왜 단백질이 중요하지? 근력 유지에 필수! 그래서 단백질 꼭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사냥류의 초유까지! 용량도 기존보다 2배! 무려 300g! 어마어마한 대용량! 맛있는 톡톡 사냥류 단백질! 아십니까? 근육, 뼈, 피부, 손발톱, 머리칼! 우리 몸의 대부분이 단백질! 맞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인 단백질! 나이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진짜 진짜 매일매일 꼭 챙겨야 합니다. 네덜란드 사냥류의 초유까지! 기존보다 2배 용량 300g! 와! 어마어마한 대용량으로 다 드세요! 이제 더 쉽고 편하게! 네덜란드의 자랑! 부카체인 품질 시스템! 퀄리코트 인증 사냥류! 귀한 초유까지 진하게! 고! 단백질! 핸스업 인증! 위생적인 품질! 단백질 전문 제조회사! 맥널티! 직접 생산! 100%! 네덜란드 사냥류 단백질이 왔다! 부드러들! 힘도 없고! 빠져나간 근육 고민! 그러니까 단백질 먹어야죠! 단백질로 근육 꽉꽉 잡으셔야죠! 사냥류의 초유까지! 듬뿍듬뿍! 사냥류로 근육 지켜야죠! 모유! 우유보다도 높은! 사냥류의 단백질 함량! 사냥류 속 영양도 클로블린! 단백질! 칼슘! 미네랄! 알보민! 비타민 A 등 고용량 폭탄! 꼭꼭꼭 비벼주세요! 한 통단! 무려 무려 300g 함유! 고용량! 대용량의 힘! 150g? 아닙니다! 용량 폭탄! 무려 300g! 절대 아무거나 놓지 않았습니다! 사냥류의 초유! 그런데도 이 용량의 이 가격! 어디서도 보기 힘듭니다! 빨리 드셔보세요! 수업 부담되는 어르신도! 우유 잘 못 드시는 분! 누구나 섭취! 오케이! 대용량 300g! 한 통 다! 먼저 체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파격패트! 기운 팍팍 내고 힘내야 할! 3040! 근육 손실 일어나기 시작하는 5060! 단백질 보충 절실한 7080도 시작하세요! 단백질 열심히 먹어야? 근육 지키죠! 노후엔 다 소용없습니다! 건강하게! 근육 저축이 제일이죠! 근육 저축이 제일이죠! 파격패트 구매 시인 10,000원! 할인 찬스까지 더! 사냥류, 초유 다 들어있고 용량도 300g이나 꽉 채웠는데 이 가격? 자신 있으니까! 무려 151분 한 통 다 드시고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반품, 환불 약속합니다! 자신 있는 한 통 체험! 빨리 느껴보세요! 노년기 단백질 보충에 활기찬 노후를! 충년 건강의 열쇠 단백질! 우리 나이에는 돈보다, 금보다 소중한 게 근육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하루 154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냥류 단백질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면 우와! 얼마나 좋아요! 빠져나가는 단백질을 보충하자! 있지! 맛있는 톡톡! 사냥류 단백질! 단백질 꼬박꼬박 먹어야 젊을 때처럼 힘차게 생활하죠! 자식보다 든든한 게 근육이야! 근육이 최고지! 근육 빠져나가는 나이! 단백질 보충! 건강하게! 반차게! 근육은 한 번 빠져나가면 다시 만들기 힘들잖아요? 더 늦기 전에 맛있는 톡톡! 사냥류 단백질로 관리해야죠! 근육 힘 떨어지고 걱정되는 모든 분! 사냥류! 초유 단백질 먹고 탄탄한 건강! 젊을 때랑 어디 갔나요? 사냥류의 초유까지 다 먹고 근육 지켜야지! 우리 나이엔 근육이 필수죠! 150g도! 170g도! 200g도 넘어섰다! 대용량 300g! 한 통 또 한 통! 또 한 통 더! 451분! 총 1년 이상 먹는 어마어마한 양! 기존가에서 50% 반가! 폭탄 인하! 59,000원! 한 달 19,666원! 두 세트 구매 시인! 만 원! 할인 찬스까지 더! 사냥류, 초유 다 들어있고 용량도 300g이나 꽉 채웠는데 이 가격? 자신 있으니까! 무려 151분 한 통 다 드시고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반품, 환불, 약속합니다! 자신 있는 한 통 체험! 빨리 느껴보세요! град이엘 Since In the Goal ! 밤지оло! 상뉴한 남 mujer 하나도 그렇냐 남지랖아 힍